원리 영상 튼튼해요 저 다리 모양을 잘 봐? 팔 모양 같잖아? 맞아! 저렇게 팔과 같은 곡선으로 된 형태를 아치 모양이라고 해. 아치 모양의 다리는 물체가 주는 힘을 양쪽으로 분산해 효과적으로 나누어 주지.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올려놔도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 거야. 아하, 그렇구나. 우리도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볼까? 좋아. 난 아치 모양 다리를 만들겠어. 짠! 이야! 정말 튼튼해 보이는걸! 으하하하! 으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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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